겐춘 겐춘. 시작됐다. 뒤에 양파링있자. 시작됐다. 양파링. So this is love. We did it. So this is love. 갑자기 있는. We did it. We did it. 웃음 웃음. We did it. We did it. Hi. Hi.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해. 맞아. 반갑 반갑습니다. 나 너무 이런 라이브 안에서 팬들한테 혼났어. 진짜? 나도 라이브는 안 한지 오래됐는데. 맞아. 그치. 라이브 뭔가 하고 싶었지. 제가 오늘 갑자기 딴소리. 제가 오늘 저의 메이크업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진짜 큐빅을 이렇게까지 많이 붙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콧대가 되게 높아 보여요. 그게 뭔가 노하우인가요? 감사합니다. 어때? 높아 보여? 언니의 높은 콧대를 지금 아주 그냥. 제가 아주 그냥 큐빅을 그냥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박았어요. 이게. 예뻐요 언니. 지금 뭔가 그거 같아요. 그 자체 필터 아니에요? 아 그 이런. 어? 만만치 않으신데요? 아 저 저도 그런 걸 했어요. 반짝반짝하게. 반짝. 오 여기 여기 포인트 있고. 저 이렇게까지 포인트 이렇게 디테일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야 아셨군. 맹쌤 작품입니다. 헤어는 이렇게 포니테일을 했고요. 지금 리본은 없어졌네요. 네. 오늘 생각보다 일단 시작할 때 너무 낮이어서 놀랐고. 응. 그리고 바람이 진짜 세서 놀랐고. 응. 아무리 세게 해도 땀이 안 나서 너무 좋았어.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막 미친듯이 꽝꽝꽝 해도. 아 꽝꽝꽝. 땀이 안 나오는 거지. 미친듯이 꽝꽝꽝. 응. 이렇게 세. 팩. 이렇게 했거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콧 꽂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콧 꽂았어. 콧 꽂았어. 그래도 땀이 안 나던데. 뽀송합니다 아주 그냥. 그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새로운 느낌이었어. 코첼라랑. 맞아. 또 새로운 느낌이더라.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뒤에 막. 와. 하이드파크를 헤드라인 하냐고. 진짜 막. 이랬거든. 그래서 나도 진짜 막. 엄청. 영광이었어. 이걸 반대 손 해봐. 왜 이렇게 앞이 잘 맞아. 겨울하게 그냥 앉아있어줘. 베이베이. 진짜 웃기네. 거기서 너무 웃겨. 재밌어 거기. 지금 제일 머리가 검은 사람과. 제일 머리가 밝은 사람에. 만드는 것 같아. 조합이야. 블랙 앤 화이트네. 필터 같은 거 있나. 재밌게. 이거야? 몰라. 나도. 인스타 라이브 나도 잘 몰라서. 야. 이건. 뭐case? 오. 하하이마. 나blick. 맞 Electric level. 파이마. 재미있게 봤어 예쁜 필터가 많네? 이상한 게 많을 줄 아네 어머 이거 화장을 자체 화장 더 했어 스모키 나만 볼게 뭐야 나도 하고 싶어 응 웃기 웃기 재밌는 건 없네 좀 웃긴 거 있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분위기 갑자기 분위기 전생 누가 우리를 그려준다며 이런 느낌인 거지 착각 무서워 이게 웃긴 거 같아 왜 자체적으로 웃긴 필터로 만들어? 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오! 멋있어 나 뭔가 마법상 뭔가 어울려 런던 너무 좋아 왜지? 나도 좋아 날씨는 너무 좋아 나 왜 블러처리 됐어? 주인공은 나야 나 지금 자체 블러처리 된 거 맞지? 나 지금 섭섭해? 나 왜 섭섭해? 나 왜 섭섭해? Aurora It's an Aurora 아 재밌는 거 없네 뭐야? 몰라 뭔가 싸이월드 감성 이렇게 이거야? 응 또 또 또 더 위에서 이렇게 찍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이걸 이불 꼭 벌려야 돼 좋아 또 있어? 몰라 나 싸이월드 잘 안 나도 우리 언니 지체대 쪽이었어 뭔가 Frozen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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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 그만 오케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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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크 바이 뭔가 화장 봐봐 바툴이 끈 마무리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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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업이야 바이 바이 끈다 안녕 즐거웠어요 하트 안녕 바이 Ь 런돈 nova 햄 바이 바이 Egg 바이 dw